It's important. 가주어죠? True는 진주어죠? Remember,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를? Misunderstanding. Where라는 것은? It's never ended. 이거 끝나는 거죠. Be ended. 끝나는 거죠. Never. 이거 not의 법이죠? Never, but. 그죠? not, never, a, but, b. 아시죠? a가 아니고 b. 알겠어요? a가 아니고 b야. ended by. 병렬을 보임하는데요. 이렇게 by, by. 그죠? 이걸 a,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Argument. 논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Sympathetic. 동정적인 desire. 뭐요? 욕구. 욕망. 에 의해서 끝난다. 라는 얘기죠? To see.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려는. 논쟁으로 말한다. 제안하고. 수업자들, 추미room, zar scope. 이 논쟁으로 맨 Ô shrimp승구 Пол局 licker Sag incl responders 안봇게 perk дел prosecutors 도착할 수 중인아 morning outra사람 trat Это lov Max역ница 어머니ues. 중국국 landlord이 아저 OS'd centric numb videos groceries 감사합니다. 그 고객한테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he would는 과거 습관이죠. used to죠. 뭐뭐 하곤 했다. 했었다. 이런 뜻이죠. 할 것이다가 아니고 말하곤 했었다는 얘기죠. back to the customer 다시 고객한테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win 되겠습니다. 토크 했고요. win 되겠습니다. lots of arguments 되겠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he didn't sell many cars. 차는 많이 못 팔았어요. 드디어 런드 배웠습니다. to 핸들을 다루는 거죠. 다루는 것을 배웠어요. 고객들을 그리고 here 여기에 is it다. how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됐습니까? if a customer said 만약에 고객이 말합니다.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객이 this GM car is no good. 야 이거 이 GM 차 안 좋아. 라고 말하면 I would rather buy 나는 차라리 사겠어. 포드 자동차를 사겠어. 라고 말하면 패스는 instead of arguing 그죠. 다투는 거죠. 언쟁하는 거죠. 언쟁하는거. 언쟁하는 대신에 언쟁하는 대신에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 포드 자동차는 좋아요. 그리고 it is a fine company. 그리고 좋은 회사입니다. this made the customer speechless. 그죠. 스피릿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것이 고객을 할 말 없게 만들었습니다. there was no room for argument. 여지. 그죠. 논쟁을 위한 여지가 없게 된 것이죠. now. 이제 instead of wasting time.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논쟁하는 거죠. 포드 차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대신에 pet. 은요. got off. 어디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죠. pet. 벗어났습니다. that. 그. subject.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and. 그리고 잠깐만요. 벗어났고 자. concentrate on 어디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gm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가 팔고 있는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